3-2 탑에서 왼쪽으로 국적이 2집 듭죠? 예 국가대표 선수 그렇습니다 미드레인 점서 돌아 나옵니다 김승원 선수의 슛 실패 최원혁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마네리 앞에 두고 있는 원희 골밑 한 손 올라가는데요 득점 성공 이관희 안 볼까요? 안쪽 마네리 팀 쭉고 찾고 있는데요. 버스 시도, 호이밀 뺏어냅니다. 버스 시도, 미간이 선지도. 이번 SK 공격, 베이스에 돌파합니다. 호이밀 빠져나오면서 원이에게 한 손 블러터!